제네시스 브랜드가 제네시스 전용 금융 프로그램 지파이낸스 지파이낸스 스쿠어를 새롭게 출시하고 오는 1월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. 기존 제네시스 금융 상품을 한 단계 발전시킨 지파이낸스 스쿠어 프로그램은 최근 12.77시 등 제네시스 라인업 확대에 맞춰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합리적으로 제네시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금융 상품이다. 특히 제네시스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 맞춤형 판매 방식 뉴어 제네시스 여 제너시스 스쿠어 시스템과 유사하게 할부에서 리스렌트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맞춤형 상품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. 할부 상품의 경우 표준형, 유예형, 거체형 등 뉴형별로 신규 선택 사양을 도입해 고객들의 부담을 낮추고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있다. 표준형은 일정한 선수금을 내고 남은 할부원금은 할부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이며 유예형은 총 할부금의 일부는 원금과 이자를 일정하게 납부하고 남은 원금은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 시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이다. 거체형은 거체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고 그 이후부터 할부금을 매월 일정하게 납부하는 방식이다. 표준형의 경우 현재 12에서 60개월인 할부 기간을 12에서 120개월까지로 대폭 늘렸으며 유예형의 경우에는 36개월 기준으로 최대 55%까지였던 유예율을 80%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. 거체형의 경우에는 기존 12개월만 가능했던 원금 거체 기간을 6, 12, 18, 24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. 아울러 할부 상품 유형에 상관없이 약정한 할부 계약이 25개월 이상 경과된 이후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. 리스렌트 상품의 경우 사고 시 동급 신차로 교환해주는 신차 교환 서비스와 차량 흠집, 외관 손상을 복구해주는 스마트 리페어 서비스를 1년간 제공하는 경제형 상품 및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추가로 선택해 이용 가능한 선택형 상품으로 운영된다. 키 선택형 상품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선팅, 외부 광택, 가죽 코팅 등 차량 이용 및 관리에 꼭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. 아울러 지파이낸스 프로그램은 할부의 경우 재구매 회차에 따라 최대 1.0%의 특별 금리 할인을 적용하며 리스렌트의 경우 프로그램 재이용 시 200만원을 할인해주는 등의 재구매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재구매 재이용에 대한 고객들의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. 한편 2번지 피낸서스쿠어 프로그램 출시에 맞춰 연단위로 제네시스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연 구독형 상품도 출시됐다. 1년마다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3년 구독 프로그램 및 2년마다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4년 구독 프로그램 두 가지로 운영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